불닭볶음면 불닭볶음면 먹을까 자글자글 구운 대장을 불려서 입안 가득 터지는 고소한 기름 맛이 끝내주지 먹은 밥공기만큼 공기도 먹어요 퐁 골고루 생강 국물 볶아주다가 볶아주세요 반쪽 청양고추리 먹어보겠습니다! 대창 먼저! 우와! 맛있네! 볶음밥 자, 좀 더 먹으니까 맛있을때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예를 들면 로봇, 로봇! 다 먹었을때 너무 맛있었어요 고소하고 싶었어요 소고기 오돌뼈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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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O 막창 막창 저는 막창이 좋더라구요 너무 쫄깃쫄깃하고 맛있어 막창이 너무지않아요 깜짝 franc 껍림 Movie 하지만 штotto 당황했amente still 그냥றத 고춧가루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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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짠! 만족감 장난아니고 불닭이랑 엄청 잘 어울리는게 느끼한게 하나도 없어요 대박! 곱창은 아까 한줄로 낄게 먹으니까 만족감이나 이런건 좋은데 그래도 먹을때는 잘라먹는게 편한거 같아서 잘라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면은 다 먹었네요 맛있긴 한데 엄청 쫄깃한 μια 콜라 햄 요기 뭐... 와... 음료수에 국룰이 도착하니 국룰이 닦아났어요 국룰이 안타깝네요 국룰이 남아있어요 국룰이 먹으면... 국룰이 먹으면... 고구마 너무 좋았다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을때 이렇게 봐봐 마늘은 고기 아깝다 아주 맛있다 하하하 마늘은 이렇게 정말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었죠 먹는다 짠! 잘 먹었습니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대창은 두세 잎 정도 맛있고 그다음부터는 좀 느끼한데 불닭이랑 먹으니까 계속 들어가 와... 그래서 불닭이랑 대창 조합 진짜 괜찮은 것 같고 곱창도 맛있고 막창도 맛있고 다 맛있었다! 그리고 주황색에 주황색으로 써줘서 안 보이거든요? 뭐라고 써져 있는지 한번 잘 보시고 여기 써 있는 대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